기출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문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첫 번째 기본 작업에 데이터 입력하는 기본 작업 다시 1번 내용입니다. 배점은 5점이고요. 문제에 주어진 데이터 A3셀부터 시작해서 G10 영역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셀 서식을 이용하셔서 사용자가 임의로 셀 서식을 수정하지 않고요. 그냥 모든 데이터는 키보드를 이용하셔서 데이터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문제에 참조하셔서 데이터 입력하시고요. 기본 작업 다시 2번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 5문항 10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 대한 서식입니다. A1부터 G1까지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홈에 가시면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있습니다. 셀 스타일은 제목 1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스타일에 가셔서 제목 1을 클릭하시고 행의 높이를 27로 지정하시고요. 1행에서 마우스 오른쪽 행 높이 선택하신 다음 값을 27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 두 번째 A4부터 A6을 첫 번째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 같은 서식을 지정할 영역이라면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A7부터 A8까지 다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A9부터 A11 영역까지 선택합니다. 다음은 홈에 가시면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하시고요. 다음 두 번째 A3부터 G3까지 선택하시고요. 가로 가운데 맞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에 가시면 맞춤이 있고요. 가로 가운데 맞춤 클릭하셔서 가운데 맞춤 서식 지정합니다. 그 다음 채우기 색깔을 표준색의 노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홈에 글꼴에 가면 채우기 색이 있고요. 표준색의 노랑을 선택합니다. E7셀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메모 삽입 누르셔서 기존 사용자 이름은 지우시고요. 인기 한 칸 띄우고 상품이라고 입력하시고 메모를 항상 표시하기 위해서 E7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표시 숨기기를 클릭합니다. 메모 상자의 경계라인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메모 서식을 클릭하신 다음 맞춤 탭에서 자동 크기를 체크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E4부터 E11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하여 명자를 붙이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시고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에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입력하는데요. 0일 경우에도 0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0을 입력하시고 명자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섯 번째 서식 A3부터 G11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홈에 가시면 글꼴이 있고요. 모든 테두리 적용하기 위해서 글꼴의 테두리의 모든 테두리 다시 한번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적용하기 위해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클릭합니다. 다섯 문항에 서식 지정하는 문제 기본작업 다시 2번 시트에서 같이 작업해 보셨고요. 다음은 기본작업 다시 3번 시트 클릭하셔서 제가 화면이 확대가 돼서 샵샵샵 표시가 되는데 열로비 조절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본작업 다시 3번 시트에서는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입니다. A4부터 G14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성이 이신 행 전체에 대해서 홈에 가시면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의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클릭하시고 등호 입력하시고요. 성이 담당자의 이름에 가서 성이 2로 시작하는 데이터를 찾아가지고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레프트 함수를 입력하시고 담당자 첫 번째에 있는 B4를 클릭 F4 눌러서 B열에 있지만 3,4,5,6,7 행의 위치는 달라질 겁니다. 라고 B열만 고정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 2와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합니다. 조건부 서식에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시고 조건에다가 등호 입력하신 다음 레프트 함수 입력하시고 비열의 데이터들에서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 2하고 같습니까? 그렇다면 서식을 클릭하셔서 글꼴 색깔을 표준색의 파랑으로 선택하시고 글꼴 스타일을 굵은 기울인 꼴을 선택하신 다음 확인 버튼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 담당자 B열에 가서요 2로 시작하는 데이터 행 전체에 굵은 기울인 꼴에 글꼴 색깔이 파랑색으로 적용되었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산 작업 시트 클릭하셔서 다섯 문항의 계산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문제당 8점씩에서 8호 40점을 차지하고요 첫 번째 사원 번호에 가서요 첫 번째 문자가 B이면 본사 그 외에는 지사라고 소속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왼쪽의 한 글자를 추출하기 위해서 레프트 함수를 입력할까요? LEFT 함수 안쪽의 인수 물론 앞에서 조건부 서식에서 연습하셨지만 함수 삽입을 이용해서 함수 마법사 창을 통해서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하신다면 함수 삽입 누르시고 텍스트는 사원 번호에 가서요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그러면 사원 번호에서 왼쪽에 한 글자가 추출돼서 표시가 되어 있고요 다시 더블 클릭 하시고요 등호 다음에다 IF 만약에요 IF 함수 더블 클릭 IF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함수 삽입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요 B하고 같습니까? 라고 대문자 B를 비교하시고요 문자로 처리하셔서 큰 다운표 처리하시고 그렇다면 본사 그렇지 않다면 지사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탭까지 누르시면 지사에도 큰 다운표 처리가 됩니다.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 B하고 같습니까? 그러면 본사 그렇지 않다면 지사라고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합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인데요 사원 번호에 가서요 세 번째 문자와 세 번째 문자와 아래쪽에 있는 지역 코드표를 참조하셔서 근무지를 표시합니다. 참조하는 지역 코드표가요 수평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H룩업 사용하실 거고요 사원 번호의 세 번째 한 글자는 미드 함수를 통해서 추출합니다. H3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등호 입력하신 다음 중간에 한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MID 안쪽에 함수 인수를 함수 삽입 누르셔서요 함수 마법사 창을 통해서 입력하신다면 텍스트는 사원 번호에 가서 그 다음 스타트 넘버는 세 번째에 시작하여 한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1이라고 입력하고 확인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사원 번호에 세 번째에 있는 한 글자를 추출할 수 있고요 그 값을 가지고 지역 코드표의 첫 번째 행에 가서 찾고 두 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고자 합니다. 등호 다음에다 커서를 갖다 놓고 H룩업 입력합니다. H룩업 더블 클릭 H룩업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함수 삽입 누르셔서요 룩업 별류 찾을 값은 미드 함수를 통해서 구해놨고요 테이블 어레이 데이터를 검색하고 추출하려는 표입니다. 검색하고 추출하는 표는 지역 코드표 A15부터 D16을 선택하셔도 되고요 실제 SKI만 해당하는 B15부터 D16만 선택하셔도 됩니다. 단 중요한 거는요 수식을 작성하고 아래로 쭉 복사하지만 지금 지역 코드표 참조하는 영역은 항상 같은 영역을 참조합니다. 라고 F산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 첫 번째 행에 가서 찾고 두 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2라고 입력하시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을 거니까 FALSE라고 입력하거나 FALSE는 숫자로 0이라고 표현합니다. 0을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 세 번째 부서가 생산인 사원의 인사평가 중 최저 점수와 부서가 영업부에 해당한 사원의 인사평가의 최저 점수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일단 조건을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부서가 부서라고 여기다 쓰셔도 되고 복사 붙여넣기 하셔도 되고요 조건에다가 부서 부서 F15 그 다음에 G15 영역에 부서라고 입력하시고 부서가 생산 그 다음 또는 영업이라고 입력합니다. 또는 복사 붙여넣기 하셔도 돼요. 조건이 작성이 되셨다면 일단 J3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평균을 구하기 전에 최저 점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등호 입력하시고요 Dmin이란 함수 입력하고요 Dmin 안쪽에 인수를 함수 삽입을 눌러서 마법사를 통해서 입력하실 수 있고요 데이터베이스 제목을 포함한 모든 데이터들 중에서 필드는 필드는 최저 점수 인사평가에 최저 점수를 구하고자 합니다. 라고 실제 최저 값을 구할 데이터는 인사평가 조건은 첫 번째 조건은 부서가 생산이라는 조건입니다. 라고 선택하고 확인 78점이 구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서가 영업에 해당한 인사평가에 최저 점수를 구할 건데요 그 두 개의 평균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요 등호 다음에다 커서를 갖다 놓고요 평균값을 구하겠습니다. Average 함수를 쓸까요? Average 함수 그 다음 Average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보통의 Average 함수는 드래그만 하셔가지고 평균값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에 대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셨는데 현재에서는 부서가 생산에 해당한 인사평가의 최저 점수 구해서 넣고 다시 넘버에 작성된 수식을 Ctrl C 두 번째에 오셔서 Ctrl V 하시고 그 다음 조건만 바꾸셔서 조건은 부서가 영업이라고만 조건만 바꾸셔서 네 두 번째 조건만 바꾸셔서 부서가 영업부에 해당한 데이터의 인사평가의 최저 점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위쪽에 작성된 수식을 Ctrl C Ctrl V 하셔서 조건을 수정합니다. 이 두 개 부서가 생산부는 78점이 최저 점수고요 그 다음에 부서가 영업부는 최저 점수가 79점이라고 좀 확인이 가능하네요. 두 개의 점수를 가지고 평균을 구하면 78점 옵니다. 마법사를 통해서 구하시면 미리 결과를 좀 확인하실 수 있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결과를 데이터로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근문 연수에 가서요.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사원의 비율을 제2, 6셀에다가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5년 이상 10년 미만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의 계수를 구하고 전체 인원수만큼 나눠서 비율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커서를 제2, 6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먼저 count if s 란 함수부터 입력하겠습니다. count if s 함수 삽입 누르셔서 함수 마법사를 이용한다면 첫 번째 조건의 범위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문 연수에 가서요. 조건은 크거나 같습니까? 5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두 번째 조건의 범위도 근문 연수에 가서 10년 미만이니까 작습니까? 10이라고 조건을 작성합니다. count if s s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계수를 구하는데 s가 붙어 있으면 조건이 여러 개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둘 다 근문 연수에 가서 데이터를 찾을 거고요. 그 다음 첫 번째 조건은 5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두 번째 조건은 10보다 작습니까? 라고 5 이상 10 미만이란 조건을 주실 수 있고요. 현재 화면에서 작다 10 위에는 큰 따옴표 처리가 되어 있는데 아래쪽은 안 되어 있다. 탭키를 누르시면 자동 큰 따옴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탭키 눌러 보시면 결과도 미리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3이라는 값이 일단 구해지는데 미리 적용된 100분율 서식 때문에 300% 라고 표시가 된 거고요. 맨 끝에 가셔서 나누기 전체 계수로 나누겠습니다. 계수를 구하는 count 함수 입력하시고 근문 연수 전체 데이터를 넣어주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전체 데이터가 총 10건인 것 같습니다. 10건 데이터들 중에서 아까 3명이었으니까 30%입니다. 결과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제이 굿셀에 출근 시간이 가장 빠른 사원의 기록을 찾아서 제이 굿셀에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출근 시간에서 가장 작은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스몰 함수를 사용할 거고요. 스몰 함수를 통해서 구한 시간을 10분 초로 나눠서 시간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스몰 함수부터 쓸까요? 제이 굿셀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스몰이라고 입력하시고 함수 삽입 그 다음 범위는 출근 시간에 가서 수식을 복사할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번만 구할 거라서 절대 참조 생략하셔도 되고요. 첫 번째로 작은 값 확인 버튼 누르시면 아 이거는 미리 적용된 셀 서식에 의해서 셀 서식의 일반이라는 서식에 의해서 이렇게 숫자로 표시가 되는 거고요. 사실 시간이라는 서식을 이용하시면 오전 7시 45분 35초가 가장 빨랐습니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맞게 구해져 있는데 얘를 hour, minute, second, 다음을 통해서 10분 초 형식으로 표시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구한 이 값을 등호 다음에다가 hour 함수 입력하시고 hour 함수는 시간을 넣어주면 되는데 small 함수를 통해서 7시 45분 35초라는 값을 구해놨습니다. 가로 닫고 n% 연산자 이용하셔서 c 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그러면 7시 라고 구해지네요. 다시 n% 연산자를 이용하셔서요. 음 이 small이라는 계산식을 범위 정해서 컨트롤 c 눌러서 minutes 분을 구하고자 합니다. minute 그 다음에 컨트롤 v 하셔서 n% 연산자 이용해서 분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누르면 몇 시 몇 분 또 마찬가지로 맨 끝에 가셔서 n% 연산자를 이용해서 초도 표시하겠습니다. s e c o m d small 함수 복사한 거 기억하고 있을 거구요. 컨트롤 v 하시고 가로 닫고 몇 초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시 45분 35초라고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문항의 계산작업 살펴보셨구요. 다음은 분석작업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작업 다시 1번 시트 문제를 클릭하시구요. 현재 문제에서는 부분합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래업체별 거래현황표에 그림과 같이 거래업체명별로 실지급액의 최대값을 계산하고 거래금액과 할인액의 평균을 계산하시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부분합의 문제가 나왔다면 가장 먼저 확인하실 거는 정렬입니다. 거래업체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시요. 처리하시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거래업체명을 선택하고 데이터에 가셔서 정렬 및 필터에 오름차순 정렬 클릭합니다. 다음은 부분합에 가셔서요. 두번째 주의할 것 정렬하셨다면 그룹할 항목은 정렬하셨던 필드가 맞습니다. 거래업체명을 선택하시고 실지급액의 최대값을 구하겠습니다. 함수를 최대를 선택하고 확인 다시 부분합을 중첩으로 구하실 거라서 부분합에 가셔서 두번째는 평균을 선택하시고 실지급액에 대한 체크를 해제하신 다음에 거래금액과 할인액을 선택 새로운값으로 대치라는 체크를 해제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서 거래금액과 할인액의 평균값도 같이 표시될 수 있도록 새로운값으로 대치라는 체크를 해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습하고 나서 부분합에 대한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의 실습화면과 같은지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석작업 다시 2번 시트의 데이터 도구의 통합을 이용해서 표1에 작성된 데이터에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제품명별 1분기 1분기 1분기부터 4분기까지의 평균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미리 작성된 제품에 해당한 데이터인데요. 일단 표2에 H2부터 L7까지 선택하시고요. 데이터에 가시면 통합이 있습니다. 문제에서 평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함수는 평균을 선택하되 참조해서 주의하실 거는요. A열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B열부터 제품이 제품명이 있는 제품이 첫번째 열이 될 수 있도록 시작을 해서요. B2부터 F17까지 선택하고 추가 범위정한 데이터에 첫행 1분기부터 4분기 그 다음에 왼쪽열 제품명 맛김치부터 열무김치까지 해당된 데이터를 찾아가지고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분석작업 다시 2번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작업의 매크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두 문제 출제가 되고 각각에 대한 배점은 5점씩에서 5,2,10점을 차지합니다. 첫번째 도형을 그리셔서 연결을 할까요?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 가셔서 기본 도형의 빗면을 선택합니다. 사각형의 빗면 위치가 I3부터 J4입니다. 알트키를 누른 상태에서 도형을 그리시면 셀 눈금선에 맞춰서 도형을 그릴 수 있고요. I3부터 J4 영역에 텍스트를 평균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매크로 이름을 평균이라고 입력하시고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기록에 평균이라고 표시가 되면 확인 버튼 누르시고 평균 값을 구하고자 G4 셀을 클릭하신 다음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에버레이지 입력하시고 1차부터 5차까지가 있는 B4부터 F4까지 드래그 가로 닫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평균 값 구하는 매크로 를 다 하셨다면 개발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다음 두번째 매크로 기록을 작업하기 위해서 개발도구의 삽입의 양식 컨트롤 단추를 선택하고 I6부터 I6부터 시작해서 J7까지 드래그 하신 다음 매크로 이름을 서식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서식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기록버튼 누르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A3부터 G3까지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시면 글꼴 3개 표준 3개 파랑 을 선택 다시 체육 2개 표준 3개 주황 을 선택 서식 작업을 다 하셨다면 개발도구 에 가셔서 기록 중지 단추 1보다는 텍스트를 서식 이라고 수정하기 위해서 마우스 움직 오른쪽 버튼 누르실 때 움직이면 이렇게 표시가 돼요. 다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 누르셔서요. 범위를 지정하고 서식 이라고 하시면 단추 1이 지워지고 서식 이라고 텍스트를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평균값을 지워보시고요. 서식 또 제목 행에 대해서 치우기 색깔을 의미로 노란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평균 누르면 평균값이 구해지는가 서식을 누르면 주황색의 글꼴 색깔은 파랑색으로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크로 두 문항 살펴보셨고 다음은 기타 작업의 두 번째 차트 작업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섯 문항 의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입니다. 2점씩 이고요. 2호 10점 문제입니다. 첫 번째 합계 계열과 2021년 요소가 제거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데이터 선택을 클릭하시고요. 현재 작성된 데이터에 2021년 가 합계를 빼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 데이터 범위를 지우시고요. 감옥명을 선택 컨트롤키 누른 상태에서 2022년부터 합계를 뺄 거니까 2024년에 있는 2,8셀 까지만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세로 갑축의 경계라인입니다. 왼쪽에 세로 갑축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축 서식에 가셔서 문제 서요. 최대 경계는 2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대 값은 200으로 하시고요. 주 단위는 기본 기본의 주 단위를 40으로 수정합니다. 최대 값은 200 단위 값은 40 단위로 표시될 수 있도록 다음 문제 에서는 2022년 계열에서 네 지금 제시된 그림을 보시면 수채화 계열이 수채화 요소에 대해서만 값을 표시할 거예요. 2022년 계열을 먼저 선택하시고요. 다시 한번 수채화를 선택하면 2022년 수채화 요소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값을 표시하고자 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시면 바깥에 추가할 수 있고요. 같은 방법으로 2023년 을 선택 다시 수채화를 선택하고 하나의 요소만 선택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 다시 2024년 을 선택 그 다음 수채화 요소를 한번 더 선택하셔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는 작업하셨고 범내를 위쪽에 표시하겠습니다. 범내 선택하시고 위쪽 범내 선택된 상태에서 도형 스타일 입니다. 서식에 가셔서 도형 스타일 이용하셔도 됩니다. 도형 스타일 미세 효과 항금 강조 4 라고 되어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해주시고요. 차트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둥근 모서리와 그림자 효과를 주고자 합니다. 차트 영역 서식에 채우기미 선에 테두리에 가셔서 둥근 모서리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하시고 효과 에 가셔서 그림자 미리 설정 휴가 옵션 안쪽 가운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쪽 가운데 클릭 하셔서 차트 다섯 문항 서식 지정 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하신 차트와 그 다음에 제시된 그림을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기본작업부터 기타작업까지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자막 해소 액